지난달 17일부터 오피스텔과 상가, 토지 등 비주택의 담보대출 비율이 70%로 낮아지며 향후 오피스텔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오늘 상가정보연구소는 지난 5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이 4.77%를 기록해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째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지난달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4.33%로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. 상가정보연구소는 대출 규제가 더해지며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기 더욱 어려워져 앞으로 수익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